안녕하세요. 야야 이거 울리면 안 돼 이건 영원히 기득 안 하시라고 야야 10명 받으러 가요 고마워 어차피 상대도 없다니까 뭐하는 거 없어 잠깐만 진벌이 갖고 여기 영상 칠게요 이제 한 번 하면 진령 치잖아 휘어지는 거 진짜 같아 네 거기서 견종 났는데 범빠 걸렸다 같이 가 맘마 맘마 같이 가 맘마 맘마 같이 가 맘마 맘마 같이 가 맘마 맘마 여기 올라오는 거 같은데 같이 가 맘마 맘마 맘이 놀란 못 cut 감사합니다.